네가 말한 곳이 여기야? 진짜 좋아 안그래도 우리 동네 고양이 용품점은 너무 작아서 더 큰 곳에 가고 싶었거든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아냈어? 얼른 들어가자 아 맞다 혹시... 들켰을까? 어? 아주... 어... 고양이 많이 좋아해 어? 어? 고양이 귀 머리띠 나... 나도 좀 떨려 우리가 당당하게 다니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? 좋아 모자가 벗겨질까봐 걱정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녀보자 정말이네? 신제품이 있나? 가서 구경하자 안녕! 고양아 어디서 왔니? 얘도 저기서 온 걸까? 우리 가볼래? 굳이 원래 장작캐스터 하..괜찮으세요? 하..괜찮으세요? 얘들아, 잠깐만..왜 이러는 거야? 얘들아, 싸우면 안 돼. 차례대로 머리 만져줄 테니까 서로 때리지마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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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멋진 이야기다. 연이도 나처럼 고양이 좋아해? 아.. 아.. 나랑 똑같네. 얘는 이름이 얼룩이래. 어.. 아.. 뭐가? 아하하하 내가 애들이랑 되게 잘 놀기네 어? 으 으 으